삼성 SDS가 인도네시아 물류사업을 강화합니다. 삼성 SDS는 코린더그룹과 글로벌 통합물류 운영에서 전략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코린더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 투자기업으로 30여개 계열사를 보유한 종합개발 회사입니다. 삼성 SDS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현지 물류 실행력을 보완하고 대외 외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린더그룹은 삼성 SDS의 물류 플랫폼인 첼로 기반의 물류 고도화를 추진해 국제 운송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양산은 물류 부문에서 사업 협력 모델을 만들고 향후 합작회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